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이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의 규칙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서로 잘 알아야 살아가는 데 편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의 법과 규칙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사실은 서로를 잘 몰라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반대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이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나요?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나 부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나 부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서로 마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 어느 때에는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돼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규칙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페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페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온 천하 만모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모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万物을作られた時に神様의 관심은 ただ人間,人にありました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부터 모든 만모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모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아이를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먹는 것 하나하나도 생각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도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このように常に全ての行動において 赤ちゃんのことをまず考えてしまうんですね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赤ちゃんがお腹の中にいる時に お母さん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옷을 입을 때 꽉 끼거나 이쁜 옷을 입습니까 ただ人々に綺麗に見せたくて 타이트な服やまたデザインが良い服ばかり選んでいるのでしょうか 아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풍성한 옷을 입죠 赤ちゃんのために お腹の中の赤ちゃんのために ちょっと楽な服を選びますよね 옷을 하나 고르는 데에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このように洋服を一枚選ぶにも まずお腹の中の赤ちゃんのことを考えるんです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서 먹게 돼요 また自分が食べたいものよりも 赤ちゃんのことを考えて 健康に良いものを選んだりするんですね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먹게 됩니다 またどうすれば赤ちゃんにいいんだろうか 常にそ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るのです 그리고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またお父さん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まだ赤ちゃんがお腹の中にいるときに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포기하잖아요 赤ちゃんが食べたいと言うならば 自分が食べたいものも すぐに諦めていましたよね 언제라도 아이가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하면 달려가서 그렇게 사왔지 않습니까 いつでもすぐにいて 買い物して お母さんにあげたりしましたよね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정말 정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생각이 아이를 향하게 돼요 どうすればこの子に 良いもの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か そのことばっかり考えるんですね 이렇게 연약한 우리 사람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この世に足りない 私たち人間さえも 自分の子供のためには この世に心を尽くして育てるんですよね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ましては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 父なる神様は どう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神様は 私たちを作られ そして とても大切に 思い喜ばれました 그래서 인간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온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神様は 神様は 神様は 非常物である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밭에서 밭에서 가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그 일이 힘들 것 같은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모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혹시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믿음의 수고인 것입니다 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